지금 반도체를 사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보시죠. 그냥 돈을 싸들고 가가지고 그냥 자기한테 여러분들 칩을 좀 더 달라고 야단을 치는 거지 않습니까? 오늘 ai 타임스의 일면 톱 기사가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하고 오라클사의 엘리슨이 엔비디아의 지배주인 젠슨 왕을 만나가지고 제발 돈을 우리가 얼마든 드릴 테니까 ai 반도체 중심을 차지하는 gpu를 좀 팔아달라 애원한다. 영어 표현으로 배깅 이렇게 비는 거죠. 제발 내 돈을 받고 그냥 물건 좀 더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100원 팔아 이런 80원 여러분 이익을 남기고 소비자들이 와가지고 뭐죠? 제발 물량을 좀 더 배당해달라고 이렇게 여러분들 배정해달라고 요구하는 이런 비즈니스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관 스탠리 같은 회사에서 애널리스트가 ai 급품이 많다 하지만 이런 현장 이야기를 들어보면 시장이 어디로 가는지가 금세 나오지 않습니까? 이 기사가 나왔네요. 일론 모스크 테슬라의 CEO와 레리 에리슨 오라클 회장이 인공지능 훈련에 필요한 그래픽 처리 장치 gpu를 얻기 위해서 엔비디아의 젠선 황 CEO를 만나서 간청 영어 표현으로 배거 애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결과 두 회사는 대량의 데이터 센터에서 이런 데 ai 모델을 훈련시키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ai 반도체인 gpu를 확보하는 데 성공하게 됐다. 비즈니스 전문지입니다. 배런스는 에리스 회장과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그와 머스크 CEO가 최근 젠선 황 CEO와 저녁 식사 자리를 만들어서 gpu 공급을 부탁했다고 밝혔다. 에리스 회장은 에리스 회장이 80대입니다. 80대 이름 회장이 커가지고 식사까지 이름 사주면서 제발 우리한테 물량 좀 더 달라고 노부팔로알토에서 시리콘베리 이름 고급 레스토랑에서 머스크와 황가 저녁 식사를 했는데 그 자리에 gpu를 달라고 간청 배깅 했다고 밝혔다. 우리 돈을 가져가세요. 아니 더 가져가세요. 충분히 가져가지 않으셨어요. 우리 돈을 다 가져가 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런 대단한 겁니까 원하시는 대로 다 돈을 드릴 테니까 물건만 달라는 겁니다. 엄청난 시대가 열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뭐 앞으로 엔비디아 주가가 어떻게 반등할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시사는 바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오라클은 최근에 13만 1072개의 엔비디아 블랙웰 gpu로 구성된 ai 슈퍼클러스터를 만들 것이라고 발표했고 2.4 제타 플롭스의 성능을 갖춘 것으로 10만 개의 호퍼백 gpu가 있는 xai의 맨피스 데이터 센터보다 더 강력하다. 원래 여러분들 이 일론 머스크의 xai사가 원래 오라클 이름들 gpu를 빌려 쓰려고 했죠. 그런데 일정을 못 맞추니까 그냥 자체 제작으로 들어간 거 아닙니까 오라클은 최근 미국 정부로부터 ai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이동식 모듈식 원자료 세계를 건설할 수 있는 허가를 확보했다. 이것은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것이다. 세상이 뭐 다 미쳐가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일론 머스크는 최근 10만 개의 gpu를 투입한 콜로스스 클러스터 어마어마한 규모의 데이터 센터를 연말에 출시하는 xai사의 근로구를 훈련하기 위해서 데이터 센터를 완성했는데 몇 달 안에 ai 칩을 10만 개에서 20만 개로 늘릴 예정이다. 이런 것을 연결하는 것도 엄청난 노하우겠죠. 이 가운데 5만 개가 현재 최천담 칩인 호프 200일 것으로 설명했다. 여기까지는 제가 뉴스를 따라잡지 못했는데 10만 개를 투입해 가지고 테네스의 맨피스의 글록 3이라는 이름들 연말에 출시된 최신 xai사의 이름들 ai 모델을 훈련하기 위해서 10만 개를 완성을 했는데 뭐 며칠 전입니다. 그런데 또 10만 개를 더해 가지고 20만 개로 확장하겠다. 이거는 새 뉴스입니다. 새 뉴스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거죠. 그게 얼마나 대단한 세상인 겁니까? 10만 개를 연결해 가지고 여러분들 만든 것도 대단하지만 그것도 여러분 못 맞춰 가지고 며칠 있다가 20만 개까지 확장을 하겠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를 하니까 이런 변하는 세상을 보면 참 얼마나 세상이 여러분들 급속하게 바뀌는지 개인적으로 뭘 해야 되겠 는가 그런 생각을 한 번 자주 물어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훨씬 더 생생하게 보려면 이거 보시면 됩니다. 이 80대입니다. 이 80대입니다. 80대 창업자 CEO이자 CTO 최고 기술 운영자 오라클의 레리 에리슨 나는 젠선 황, 엘론 머스크와 함께 저녁 식사를 했는데 나는 그 저녁 식사 모임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다. 나와 일론 머스크가 GPU를 얻기 위해 가지고 엔비디아의 젠선 황에게 액을 하는 베이킹 젠선 포 지피우스 그건 겁니다. 세계 가장 거부인 일론 머스크가우 이름들 레리 앨리슨 오라클 창업자 두 사람이 젠선 황을 만나 가지고 제발 돈은 얼마인지 드릴 테니까 물건 좀 주십시오. 그렇게 베이킹 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언제 나오는 거 아니까 트위터를 들어가 보니까 기자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2025년도에 AI 반도체나 AI 시장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일각에서는 AI 거품 논 같은 게 등장하는데 당신 생각이 어떠냐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젊은 기자분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에 80대 1944년생의 45년생입니다. 레리 앨리슨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요. 두 사람이 세계 가장 부자인 레리 앨리슨하고 이름들 일론 머스크가 젠선 황 만나 가지고 돈 다 드릴 테니까 물건 달라는 겁니다. You are not taking out enough. 저희가 갖고 있는 돈을 충분히 당신이 가져가지 않고 있다. Please take our money. 돈 가져가세요. 아니 아니 take more of it. 더 많은 돈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아직도 우리 돈을 더 많이 가져가지 않으신 겁니다. 우리는 we need you. 우리는 다 젠선 황 당신이 모어 더 많은 돈을 우리 더 많은 돈을 우리 함께 가져가기를 원합니다. Please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조커지만 이 이야기 해놓은 거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냥 대만 사람들은 참 자부심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ai 시장을 추동하고 있는 양대축인 네비디아의 젠선 황하고 그 다음에 tsc 파운드리 업계의 여러분들 제왕인 모리스 창 두 사람의 여러분들 ai 반도체를 가능하게 하는 세력이지 않습니까 대만계의 여러분들 중국인 대만계 미국인들이 지금 세상을 바꾸는 거지 않습니까 그걸 이용해가지고 레리 앨리슨이나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들이 이제 전쟁을 치루지만 하드웨어는 젠선 황이나 모리스 창이라는 사람들이 다 만들어낸 거지 않습니까 대만하고 우리가 게임이 안 되는 것다 이렇게 한때 생각이 됐지만 세상사 다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아주 인상적인 여러분들 80대도 현역으로 이렇게 짱짱하게 뛰는 겁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러니까 가끔 가다 이런 방송 마치고 나면 댓글에다가 무슨 집에 가서 애 보라는지 뭐 이런 이야기하는데 어마어마하게 모욕적인 표현인 거죠. 그런 표현을 절대 쓰면 안 되는 겁니다. 성별에 대한 차별을 드러내는 것 나이에 대한 차별을 드러내는 것 뭐 노인 이런 이야기 쓰면 절대 안 되는 거죠. 그거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수준을 이야기하는 거죠. 상대방의 외모나 상대방의 성별이나 상대방의 나이를 가지고 여러분들 글을 남기는 것은 굉장히 그런 애축계에서 어긋나는 거죠. 이분이 80입니다. 80. 그런데 cto를 맡고 있는 겁니다. 기술 총괄 여러분들 co를 또 함께 맡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현역에 싸우는 겁니다. 그 젠선 황이 제가 볼 때는 대개 지금 60대 초반 정도 될 거라고요. 한 20년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일론 머스카하고는 제가 볼 때는 한 30년 정도 차이가 나겠죠. 이곳 문화가 참 좋은 건 그런 거지 않습니까 최소한 나이 때문에 차별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돌아가지 않습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이렇게 극적으로 이야기하는지 여기 한 분이 보면 최근에 시장에서는 AI 거품 논 같은 게 등장해서 대단히 회의적인 시각이 있는데 정말 놀랍네요.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레디 에리슨이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항상 현장 사람들이 뭘 느끼냐를 봐야 되거든요. 이처럼 AI 군비 경쟁이 확장되며 GPU 확보를 둘러싼 경쟁은 이제 돈 문제를 떠나 CEO가 직접 나서서 젠슨 황에게 애원할 정도로 치열해지고 있다. 메타의 이름들 저크버그도 한 30만 개 이상을 확보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젠슨 황 입장이 굉장히 곤란한 모양입니다. 왜 다 서로 잘 아는데 어느 업체 물건을 더 줘야 될지 본인이 너무나 이름들 곤란한 겁니다. 생각 같으면 다 주고 싶은데 생산 갯반은 제한되어 있으니까 젠슨 황은 지난 11일 할 행사에서 AI 칩 수요가 공급에 비해 너무 많아서 감정이 객해진 고객들이 많습니다. 난처한 입장이라고 털어놓았다. 골드만삭스가 여러분들 주도한 그런 컨퍼런스에서 젠슨 황이 다 서로 얼굴 알고 업계에서 비교적 좀 신분들이 기쁜 사람들인데 다 와가지고 물건 달라고 하니까 어떤 심정인지 이해하겠죠. 젠슨 황이 여러분들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그게 줄을 다 세워놓고 뭡니까 그냥 물건을 주는 겁니다. 대만계 미국인들이 만든 신화지 않습니까 세상에 여러분 이런 겁니다. 세상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추석이 돼가 이러면 정치인들이 잘 안 나오니까 너무 마음이 편해요. 방송에서도 정치 이야기 안 다르니까 얼마나 진치적입니까 얼마나 여러분들이 이게 진치적인 이야기입니까 오늘 이런 방송을 보시고 뭐 내하고 별로 관계가 없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또 그런 거지만 변하는 세상을 보고 어디 있을 기회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 그 기회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 이런 부분을 생각만 하는 것도 가슴이 벅찬 일이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이런 100년 전에 친일한 걸 두고 뭡니까 아직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정신질환이 아니고서는 해석이 안 되지 않습니까 편집 정점 정신분열 정지가 아니면 그렇게 이야기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세상이 바뀌는 겁니다. AI 칩 수요가 공급에 비해서 너무 많아서 영어 표현이 궁금한데 감정이 격해진 고객들이 많습니다. 왜 저쪽에는 줄었는데 왜 내한테 안 주냐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거죠.